1. 인문학 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 131화 참된 행복에 이르는 방법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도 강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요즘 우리 사는 모습하고는 잘 안 어울리는 주제인 것 같아서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 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불행으로 가득할지라도 또 우리가 행복을 향해 나아가야 하다 보니까 오늘 주제는 참된 행복에 이르는 방법이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우리 행복이란 주제는 꽤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이 특히 철학이 인간의 삶을 추구하는 거다 보니까 이 행복이란 주제는 사실 여러 번 다뤄야 될 주제이기도 하고 빠질 수 없는 주제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에도 비슷하게 물어본 것 같긴 한데 또 이게 물어볼 때마다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또 묻겠습니다. 살면서 최고 행복했던 순간 언제였습니까? 두 분은. 매번 녹음하고 할 때마다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이런 게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이 참 어렵다. 이 생각이 드는데 제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질문 아닌가 싶은 게 지금 물어보시니까 갑자기 저는 또 들어오는 게 막 올림픽 스포츠 같은 경우에 금메달 딴 사람이 눈물을 쫙 흘려 국에 대한 격려하고 막 이러면서 그걸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눈물일 줄 알았나 그런 삶의 이벤트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비슷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 라이프 이벤트가 사실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너 진짜 최고 행복한 때가 언제야 이러면 저 스포츠인이 아니어서 대답하기에 참 힘들어 너무 목표가 크셔서 그런 것 같아요 금메달 따야만 행복한 건 아니죠? 자유님은 언제? 저는 생각해보니까 뭐 순간순간 참 행복하다 이랬던 순간들이 많긴 했을 텐데 질문이 이제 최고로 행복했던 순간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확 떠오를 때가 언제냐면 제대하고 집에 갈 때 제대하고 집에 갈 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막 충만한 느낌으로 집에 갔었던 기억이 우댕순이네 우댕순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욕을 가지면 욕을 이루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얻었어 근데 막상 그걸 얻고 났더니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더라 이런 경험은 혹시 있으신가요? 전 사실 노력해서 얻은 건 아니지만 좀 전에 했던 답이랑 비슷한데 제대하면 엄청 뭘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제대해보니 별거 없고 IMF 터져서 알바짜리도 없고 이래서 힘들었었던 나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속성 아닐까 싶은데 간절했다 하더라도 뭔가를 성취했어 기쁜데 하루 만에 끝나는 것도 있고 한 1년 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게 오래 지금까지 와? 이거는 근데 사실 제가 이 질문이 되게 특이한 케이스일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보편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만 얻으면 행복해질 것 마냥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행복할 것 같지만 막상 그걸 딱 얻잖아요 생각만큼 행복해지지 않는 케이스는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은 책을 꽤 많이 냈지만 제가 첫 책을 낼 때 아주 고생해서 냈잖아 그래서 이 책을 이제 글을 쓰고 이래서 책으로 만들 때 이걸 도대체 책으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출판사에서는 받아줄까 말까 등등등을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쨌든 엄청 투자를 했어 이제 출판사에 연락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딱 온 거예요 날아갈 듯이 기쁘더라고 그러고는 이제 계약한다고 바로 책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야 실제 실물책이 딱 나오는데 실물책이 딱 나오는 순간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러고는 땡이죠 그때부터 인생 불행 시작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그런 이제 파랑새를 쫓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저 일시적으로 행복하다는 느낌만 있지 참된 행복에는 이루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을지 참된 행복이라는 주제로 인문학적 논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알다시피 인간은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죠 우리가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목표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덕담을 건넬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얘기 아니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복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건데 흔히 사람들이 새해 덕담으로 상대방한테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을 건네는데 우리가 덕담으로 복 많이 받으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평소에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복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쓰는 걸까요 대부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올해라도 이번해라도 좀 복 좀 받아라 맞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복 많이 받으라는 말 속에는 상대가 평소에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평소에 복이 넘치는 사람한테는 굳이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을 건넬 필요가 없거든요 가령 우리가 기혼자한테 새해는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을 하라 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미 취직해서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는 새해는 좋은데 취직하라 라고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새해 인사 할 때 문자 보내고 할 때 조사에 약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못했다는 뜻이야 뭐 이런 걸까요 올해도 올해도 항상 이렇게 올해도 항상 평안하시고 도와 는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뭐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라 취직하라라는 말은 결혼이나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만 건넬 수 있는 덕담이죠 같은 원료로 생각해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은 평소에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덕담이어야 합니다 근데 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구분 없이 그렇죠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가 되면 습관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건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흔히 새해 복 많이 받으라라고 얘기할 때 이 핵심 단어인 복이라는 거 그렇죠 복복자인데 복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많지 않아요? 돈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등등등이죠 결혼 다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 말이 의미하는 뜻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한자는 한자를 파해를 해보면 앞에 있는 단어가 보일시자고요 뒷 단어가 가득할 복자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진 글자인데 여기서 보일시자는 하늘이 사람한테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복은 단지가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복은 하늘이 단지를 가득하게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좋은 운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좋은 운수란 시대나 사람 문화권에 따라서 달랐는데요 예로부터 유교문화권에서는 오복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다섯 가지 복이라는 뜻인데 오복에는 뭐뭐가 들어있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건강 이런 거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거 많이 얘기하죠 남편복이 없어서 자식복이 없어서 이빨 건강은 오복 중에 하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오복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거 지금 뭐 이빨이 건강한 게 오복 중에 하나를 했더라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눈은 괜찮은 건가 제 대학교 여자 동창 이름이 오복이에요 내 대학 후배도 오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어쨌든 제대로 알 필요는 있죠 우리 인문화 가는 사람은 그래서 오복은 뭐냐 이러면 다섯 가지겠죠 당연히 첫 번째는 수고요 두 번째는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에요 여기서 수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 사는 거 부는 부유하게 사는 거죠 강령이라는 건 건강하게 사는 거고요 유호덕은 덕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고종명은 제 명대로 살다가 죽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내려준 명대로 다 살고 죽는 거고 중간에 객사 안 하는 거 이런 거죠 하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복을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좀 잘 안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복이란 영어로는 해피니스에 해당되는 행복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 행복이란 말에도 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긴 하지만 실체가 분명하지는 않는데 그의 배경에는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조선시대에 살았던 이순신 장군 아시죠? 이순신 장군께서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인생 목표가 있었을까요? 이 유규문화권에서 남아가 태어나서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걸 목표로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역사적 사명을 띄고 국민교육 현장에서도 일반 소시민한테도 그런 게 강요가 됐던 나라인데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한테는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인생 목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살았던 당시에는 행복이란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그가 이런 얘기했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이 말은 개인의 존재나 사유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범주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에 이순신 장군한테는 머릿속에 행복이란 관념 자체가 들어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그러면 머리에 그 개념 자체가 아예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배경으로 한 김훈 작가의 소설 있잖아요 칼의 노래 읽어보셨죠 칼의 노래 책을 뒤져봐도 행복이란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놀랍긴 한데 조선시대에는 행복하고 비슷한 단어가 없었을까? 복 그러니까 우리가 해피니스 개념의 행복은 없었습니다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는데 추구하는 게 아니었을까? 주로 뭐 충, 효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행복이란 단어는 근대에 들어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메이지 유신 때 그래서 영어에 해피니스를 번역한 말인데 일본에서도 이제 서구 개념을 이렇게 쫙 갖고 와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이 해피니스라는 단어는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 일본에서도 서양 사람들이 해피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대응되는 이 단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그것과 비슷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비슷한 뉘앙서의 말을 찾아 쓴 것이 다행할 때 행자와 그저 복복자를 써서 그냥 행복이라고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행복이란 단어도 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다들 그럴걸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확한 뜻이 뭘까?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각자가 말을 분명하게 잘 표현도 못할 뿐더러 나는 이런 걸 행복이라고 생각해라는 각자의 어떤 점이 여기에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쓰는 한자 행복이란 단어는 해피니스하고는 완벽하게 대응되는 단어는 아니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원류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서양에서 행복, 해피니스의 본래 의미를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양에서 해피니스의 어원이 되는 말은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율리아에서 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좋은 걸 욕망하는데 좋은 것들 사이에 제일 좋은 것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행복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그가 말하는 행복이란 바로 에우다이모니아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재산을 원하고 높은 지위를 원하고 권력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이른바 좋은 것들을 욕망을 하는데 이들 사이에도 서로 수단과 목적의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쫙 모아보니까 그 모아진 좋은 것들 중에 최종 목표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돈이나 쾌락이나 권력이나 명예 등 이거 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행복에 이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고 행복이라는 게 최종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행복이란 사람들이 추구하는 좋은 것들 중에 최상의 것인데 이걸 일컬어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불렀고 이 말이 나중에 영어인 해피니스로 옮겨진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어떤 것들도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결국엔 가장 좋은 게 행복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 최고신급인 거죠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 뭔가를 갖거나 성취하거나 이루거나 얻었거나라는 것들이 다 수단이잖아요 그거를 가짐으로 해서 그래서 그걸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기쁨 이런 게 행복인 건가? 그렇죠 행복은 그 기쁨도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맨 끝에 추구하는 최종적인 이런 거지요 돈이 있으니까 그냥 누구한테 선물도 주고 하니까 기분 좋고 내가 돈 때문에 걱정 안 해서 편안해서 좋고 그래서 기쁨이 생기죠 그 기쁨도 행복을 위한 기쁨인 거죠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맨 뒤에 있는 종속변수가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좋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행복일 수 있는 건구나 그렇죠 돈은 그러니까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 제가 이해하는 건 그런 거예요 다양한 행위들이 있는데 그걸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찾아가다 보면 모든 활동의 정점에는 피라미드의 끝에는 행복이 있다 그렇죠 정확히 이해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이 행복이 최상의 것이다 라는 거에는 모두가 동의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대중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동일한 답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사람들이 행복이 좋은 거라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을 하지만 막상 행복한 상태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중들과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일반 대중들은 흔히 행복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 쾌락이나 명예 등 세속적인 걸 추구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일반 대중들과 달리 지혜로운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R&D 연구개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신적인 면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타골성을 실현하기 위한 영혼의 활동 영혼이 정신이죠 타골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신의 활동이라고 정의했는데요 그에 따른 모든 인간이나 사물은 각자 고유한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잘 실현될 때 최선의 상태에 이른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행복의 문제에 적용해 보면 인간에게는 각자 고유한 기능이 있는데 이게 최고로 잘 실현될 때가 행복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학생이라면 최고의 기능이 잘 실현된 상태는 어떤 경우일까요? 전교 1등 했을 때일 것 같은데 과정은 되게 불행할 것 같은데 잠깐 행복하고 과정 되게 불행할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의 타골성이 최고로 구현된 상태인 거죠 공부 잘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자기의 고유한 기능이 탁월하게 발휘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처럼 각자가 가진 고유한 기능의 탁월성을 그리스인들은 아레테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아레테는 각자가 가진 고유한 기능이 잘 실현되게 하는 것인데 이게 잘 발휘되는 상태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여기에서의 기능이라고 하는 의미가 역할이라고 해도 되나요? 역할도 그 기능 중에 하나일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내가 노력을 막 해가지고 제일 강한 군인이 됐어 그럼 내 기능이 최대한 발현이 되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같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면 우리 팟캐스트를 하면 팟캐스트를 탁월하게 잘 하는 우리가 각자의 기능이 최고로 발현되어 잘 되면 행복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불행한 거죠 행복으로 가는 과정인 거죠 그 지표가 구독자 아닌가 어쨌든 그건 평가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고유한 기능이 탁월하게 발휘되고 있는 상태냐 이런 겁니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의 형태를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향락적 삶 두 번째는 정치적 삶 세 번째는 관조적 삶인데요 첫 번째 향락적 삶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쾌락에 몰두하는 삶을 향락적 삶이라고 그럽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정치적 삶은 행복의 제일 조건을 명예라고 생각하고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정치적 삶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관조적 삶은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삶을 말합니다 즉 최고의 탁월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앞서 얘기한 세 가지 삶 중에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최상의 좋은 건 뭘까요? 향락이지 좋은 것 중에 최고라며 향락적도 좀 별로인 것 같고 정치적인 것도 약간 좀 허구적인 것 같고 근데 관조적 삶이 번역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관조적 이러면 약간 방관하는 느낌이 차라리 사유적 삶 이러면 느낌적으로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해설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건 한글로 번역하면서 그런 건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조적 삶이야말로 참된 행복에 이르는 최상의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이란 고요한 마음으로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깊이 사유하고 그것에 다다르기 위해서 아레테, 탁월성이라고 그랬죠 아레테를 추구하는 삶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요한 기능을 제대로 알고 그것이 탁월해지도록 만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나의 고요한 기능은 뭘까 예를 들면 나는 글 쓰는 게 고요한 기능일까 방송을 하는 게 고요한 기능일까 강의를 하는 게 고요한 기능일까 헬스를 하는 게 고요한 기능일까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해보고 그걸 찾아서 탁월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복 받으라라는 덕담을 건네면 복도 줬으니까 로또나 하나 사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탁월해지기 위해서는 어디에 집중하고 몰입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뭘 해야 최고의 탁월성을 발휘하느냐 이거 발견이 참 쉽지가 않은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부터 어려운 거죠 작년이죠 작년에 조국고수 사퇴 때 그거 무슨 대학교였죠? 동양대학교 동양대학교 교수 두 명이 그렇게 많이 논란이 됐었던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 논쟁 중에 하나가 저 교수는 총장이 싫어해서 승진이 안 되고 뭐가 없고 뭐 어쨌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논문을 많이 안 써서 그렇다 그러더라 라고 딱 페이스북에 썼어요 상대방이 또 그거에 대해서 쫙 그건 진중권이네 딱 쓰고 이런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럼 교수는 뭘 잘해야 되는 거야? 교수의 탁월한 최고의 탁월성은 뭐야? 이랬더니 한 교수는 논문이라고 본 거 아니야 논문하고 책을 몇 권 써냈냐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를 제대로 이렇게 평가할 때도 판단하는 잣대를 만들기도 어렵고 자기 스스로도 최고의 탁월성을 발휘하는 게 뭐냐라는 그런 것도 잘 찾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좀 존재하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건 교수끼리 논쟁을 하면서 교수가 제대로 된 교수는 뭘 가지고 평가할 거냐 뭐 탁월성의 논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모든 사람이 같지 않아요 각자의 교수마다 자기 스스로의 기능이 뭔지를 고려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추구를 하는 거죠 남이 뭐 내가 추구한 걸 추구하는 거와 다른 뭔가 잣대를 들이대고는 올테만 내는 뭐 논쟁은 할 수 있으나 그건 뭐 별 중요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각자가 그거를 발견해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조적 삶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고요한 마음으로 내가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될지를 깊이 고민하고 거기에 매진해야 나중에 그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실을 너무 빨리 따는 건 대부분은 그 뭐라고 그럴까요 뭐 쾌락적 삶이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관조적 삶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뭐 누구나 다 행복을 바라기도 한데 뭐 행복은 사람마다 이해하는 것도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것 같아요 돈 뭐 이런 쪽 육체적인 쾌락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게 과연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때로는 가끔 나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뭘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알랭 바디우라는 철학자가 진정한 행복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현재 상태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단계로 자기를 뛰어넘는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 이게 이제 최고의 단계라는 거죠 근데 그건 자기 단계에 머물면서 얻는 사소한 만족감을 겪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단계의 수준이라는 거죠 제가 그건 다음번에 바디우의 행복론을 가지고 한번 논의를 다시 한번 할 텐데요 어쨌든 요게 그게 제가 비슷한 건지 모르겠는데 앤드류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 수학자죠 이 사람이 초등학교 때 내 평생 풀어야 될 문제다 이게 어마어마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인가요? 이런 과제였던 거죠 그걸 자기가 딱 풀어냈을 때에 를 회상하면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아직도 그 감동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인터뷰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디우 얘기는 다음번에 한번 다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마무리를 하죠 그럼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인데 향락적 삶이든 정치적 삶이든 관조적 삶이든 뭘 해도 좋은데 일상이 비슷비슷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남이 시켜서 해야 되는 일을 많이 하는 직장인들은 그때그때에 이게 기쁨인가 행복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느낌, 감정 이런 거에 대한 표현도 좀 한번 하면서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제가 아까 블로그에서 한번 찾았는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알랭바디우의 행복의 형이 상하게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얼핏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주체의 행복은 그 자신의 내부에서 자기에게 있는지 미처 몰랐던 무언가를 실행할 능력을 발견하는 데 있다 행복, 그것은 세계의 관점에서 불가능했던 무언가의 강력하고 창조적인 실존을 향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리스토텔레스와 되게 이렇게 유사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고유한 기능이 탁월하게 발휘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내부에서는 자기조차 있는지 미처 몰랐던 무언가를 발견하고 실행하는 능력 이게 이제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건 다음번에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인님 네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뭐 하기 쉬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복을 찾기 전에 자신의 탁월성을 찾는 것이 먼저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참된 행복에 이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모두 좋은 것을 욕망하는데 좋은 것들 사이에 가장 좋은 것이 행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이 행복이 최상의 것이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막상 행복한 상태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중과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일반 대중은 흔히 행복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 쾌락이나 명예 등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정신적인 면을 강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탁월성을 실현하기 위한 영혼의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모든 인간이나 사물은 각자의 고유한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잘 실현할 때 최선의 상태에 이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또 인간의 삶을 향락적 삶, 정치적 삶, 관조적 삶으로 구분하고 이 중에서 관조적 삶이야말로 참된 행복에 이르게 하는 최상의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이란 고요한 마음으로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깊이 사유하고 그것에 다다르기 위해서 탁월성 아레테를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알고 그것이 탁월해지도록 만드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31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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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